설아 KERUG 다행히 하자 둘이 være, 길도를 둘이 할 것 같죠? 엄마, 우리 거울하자 짜증내고 마산을 하니까 아 이거 뭐? 이거 뭐야? 귀여워,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랜드로버 이거 쇠고래 주저씨 늙은 도망가 수원은 수원아 어때? 핸들 돌려보세요 손이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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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아 다리가 짧아요! 안 닿아요! 나 이본데요? 아빠 이거! 음 브레이크라! 아빠 이거! 네? 오! 소원이 멋있는데! 어때 소원아? 거기 기어 나온 거 있어! 거기에 연료 넣는 거에요! 아! 나 소원아! 옆에 타세요! 옆에 타! 소원이가! 안에 들어가! 오! 그 스틱! 옛날에는 스틱이었어 소원아! 아빠 이거 하실 때 줘요! 형아! 형아! 집이야 집! 귀여워 움직이네! 여기 내비게이션이 없을 것 같은데! 재밌어 소진아? 어떻게 신기하지? 이거 그거다! 산문에 오는 거 같아! 오! 그런가? 옛날에는 이렇게 열었잖아! 이렇게 돌려서! 맞아요! 소진이도 아직 다리가 짧다! 더 풀어야 되겠다! 우와! 스위치가 움직이네! 그치? 우리나라 차 거기 있어? 이거! 이차 7년도! 뭔데? 무슨 차인데? 기아 스포티지! 이차 7년도! 우리나라 거 있어? 오! 좋네! 기아 스포티 차 나 equival?! 하고 가게 해봤더니 Gianella democrat comm Economic 기차에 쓰이는 부품과 관련된 소품들이네! 서진아 여기 오토바이 보고 가자 아니 저는 오토바이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고 가자 서은아 핸들을 잡아야죠 부릉 부릉 이거 뭐야? 바퀴 쇼바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충격 같은 거예요 이거 오른손 찍어 이거 기름 넣는 데다 서은이 오른손 핸들 움직여봐 오 움직인다 원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서은이도 브이 이건 볼보다 아빠 이거 로고가 뭐야? 한잔 한잔 점심 자 한잔 돌려 돌려보세요 네 눌러보세요 야 눌러보세요 아 이거 알겠어 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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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 아 시간나네 하는 거야 응 음 아우 카톡 수고하셨습니다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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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아, 우리 집으로 가주세요 집으로 가주세요 멀리 운전해주세요 다 왔어요? 응, 내려요 네 한서진 어디 갈거에요? 저 뭐요? 저 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왔다. 주 관광장. 어디서 왔다. 손끝. 공동영상. 보러 갈까. 공동영상. 여기도 잘했거든요. 갑자기 다 새벽노래. 공동영상. 그렇지? 앞으로 골라야지. 앞으로 골라야지. 아니 잠도 돼. 나트야 이렇게! 나트야 이렇게! 나트야 이렇게! 오늘은 손을 안주하고 이렇게! 나트야! 아멘